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앞으로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병관리청은 오늘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접종 활용 백신을 BA45 기반 2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2회에서 1회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접종은 코로나19 백신에 처음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기존 단가 백신으로 2회 접종했습니다. 지병청은 BA45 기반 2가 백신을 기초접종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3개 보건기구 등 해외 동향과 98.6%에 달하는 국내 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